두, 쓰리, 잠시만요. 눈을 보세요. 아 나 못 쳐다보겠는데? 못 쳐다보겠는데? 눈을 보셔야 돼요? 어머 어머 왜 그래? 저희 눈 쳐다보고 춤춰도 되죠? 아 네네네. 오빠 얼굴 빨개졌어. 야 지금 볼터치 한 거 아니죠? 여기 화가 나서 열꽃 집혔어. 아니 근데 여기서 웃는 거랑 달라. 그쵸? 여기서 웃는 거랑 다르죠? 아니 저렇게 레이저 쏠 거면 왜 같이 갔어? 약간 화딱이 났네. 지금 화나셔서 밖에 잠깐 나가셨네. 눈을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틀 수도 있잖아요. 많이 봐 나는 선생님이랑 할 거야. 그럼 대신 봐. 오빠 맨날 추잖아. 투, 쓰리. 일어났어 왜 이래 왜 이래. 뭐 하려고 그래. 어? 어머 벌써 배우셨어. 잘 하신다. 우리가 집에서 맨날 추리닝이 있을 때랑. 완전 다르시네. 투, 쓰리, 포. 이제 웃지도 않아. 이제 웃지도 않아. 투, 쓰리, 포. 원. 스톱. 발 모아야지. 교차가 아니라. 왼발 앞에 있죠? 그 발을 뒤로 한번 뻗어 볼게요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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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빼지 말고. 그대로 빼면 돼. 뒤로. 왼발 왼발. 그렇죠. 스톱. 아니 몸 털지 말고. 오케이. 옆에서 잔소리 엄청 하시네. 선생님이 두 명이니까 확실히. 아우. 맨날 저래요. 오른쪽 오른쪽. 차선 하나 바꿔야 돼 오른쪽. 아 운전은 내가 한다고.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. 투, 쓰리. 다시 한번 돌고. 투, 쓰리. 자. 금방 적어. 투, 쓰리. 그렇죠. 왜 뚫어내면. 잘한다. 금방 따라하세요. 가시죠. 어? 자기도 하네. 진짜 너무 화가 났어. 나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. 복수하는 거야 복수? 진짜 안 추려고 그랬거든요. 아까 안 춘다면서 왜 그래 또. 그게 아니라. 기다려봐. 좀 봐야 되겠어. 할 수 있겠어 오빠도? 이게 몸이 쉽지 않아. 아니야 남자 선생님은 그닥 하는 게 없더라고. 아 이거. 앞으로 갔다 사이드 한 번 더. 투, 쓰리, 포, 원. 근데 이렇게 춤 추시다 보면 이렇게 만나서 파트너끼리 결혼하시는 경우도 많죠? 어 네. 파트너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.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? 저는 아직 결혼하셨어요. 아 이거 보죠.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.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. 아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 전혀 몰랐네. 안에는 추도 말도 별로 상관 안 해요.